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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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님이시거든요 이모님 이모님 함부로 들어왔는데 신나 몰라 이모 저 이모가 우리집에 연예인이 산다 나 그거 뭔지 알아 상민이 형 나왔던 시즌 쭉 내가 어떤 사람이잖아 어르실 수도 있을까 우리 CD 어딜 가나 널 모를 수도 있어 네가 활동을 하도 오래 쉬어가지고 영원히 재미올라 그러지 획기적인 거 없을까 챙길까 하긴 진짜 어르신인지 애들인지를 모르니까 연령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 라면을 챙겨갈까 근데 그 요리 내가 요리해드리면 되겠다 굳이 뭘 안 챙기고 가서 요리해드려야 되겠다 그니까 그 아침밥 좀 차려봐 그래 알았어 오케이 고마워요 밥 차려 진짜 안 차리면 죽일 거야 알았어 형 안 차리면 죽일 거야 알았어 자 형 자 그냥 밥 끊을게요 어 알았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